네, 묵비권을 잘 행사하시는 스타일. 일반 약을 치는 것도 아니고 친한 경우에 따라 무농약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. 그런데 맛있고 양이 안 나오면 소득이 또... 그렇죠. 생산량이 적어가지고. 소득이 적잖아요, 그렇게 되면. 안 씹어놨습니다. 안 씹어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남성분이 어디가 계신 거야?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어. 여기 펼치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어머, 어머니. 어머니한테 먹으면 돼. 내가 먹고 갈게. 아유, 이것도. 아, 다른 집에 가서. 이 집 통버터 좋다고 하신 거예요? 좋게 하겠죠, 어머. 아니, 여기 도와주시는 거예요, 지금? 아, 저기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한... 어머, 어머. 바로 옆에 있네요. 바로 옆에 있네요. 이거 상도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상도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상도덕이라고 맞게 드세요. 잠깐. 아, 안에 물 보고 계시다고요? 어? 안에 물 보고 계시다고요. 어? 아, 상관없어요? 상관없는 게 아니다. 상관없는 게 아니죠. 저거, 저거 좀까지 한번 갔다가... 이렇게, 이렇게...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만 가시방송인 거죠?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만 가시방송인 거죠? 휴휴원. 아, 미사실이.